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면접 특강입니다. 우선 우리 선생님들 청소년 상담사 필기시험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제 한 단계, 면접까지만 잘 마무리하시면 연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시죠. 그 면접 특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면접에서는 보통 한 80% 이상의 합격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어려워하시지 않아도 되고 평소에 내가 상담했던 기본적인 경험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면접에서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오고 있고 어떤 흐름이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긴장되는 마음들이 좀 가라앉죠. 그래서 본 강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면접 진행 관련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청소년 상담사 시험 안내입니다. 주체나 주관은 여성가족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래서 여가부, 여성가족부에서 정책을 수립을 했고 우리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 관련된 어떤 일들을 처리하고 있죠. 그리고 시험을 다 합격하고 나면 이제 연수를 받아야 돼요. 그 연수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여기에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자격증 교복까지 맡게 되죠. 시험 일정이 우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일정은 선생님들이 확인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제 나와 있는 걸 바탕으로,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선생님들이 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가 8월 달이고 필기시험 보고 필기시험 합격 발표하고 나면 이제 면접 접수를 받고 면접이 연말에 가서 진행이 되죠. 원서 접수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인터넷 접수를 하게 되죠. 우리 필기시험 합격 시험 보실 때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그렇게 인터넷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인터넷 활용이 미숙하다. 그러면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응시 자격은 각 급수에 따라서 응시 자격. 1급, 2급, 3급 다 다르죠.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합격자 공고. 이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 상담사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재응시 규정이 있죠. 그래서 필기시험에 합격했는데 혹시라도 면접에서 내가 불합격했다. 그럴 때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서 필기시험 서류 심사 면제. 한 회에 한해서 시험 면제가 좀 부여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청소년 상담사 면접 준비사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무엇을 준비했느냐 청소년 상담사. 수원표, 수원표 출력해 가셔야 돼요. 신분증도 가져가셔야 되죠. 그리고 면접시험 합격자 연수. 연수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다 합격하고 나면은 우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에서 연수, 면접을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연수를 받아야 돼요. 이 연수도 참 쉽지는 않아요. 예전에, 예전에 제가 예전에 초반에 2급부터 시작을 해서 1급까지 갔는데 그 2급부터 시작했을 때 이 연수가 정말 너무 강하게 진행이 됐어요.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또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되고 또 사전 과제 제출을 그래서 전체 연수 시간 100시간 이상이 되는데 전체 연수 시간을 이렇게 이렇게 쪼개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전체 연수 시간 100시간 이상을 거의 다 대면으로 진행을 했었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에서 그래서 청소년상담사 필기 합격하고 그 다음에 면접 합격하고 그리고 나서 연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은 그래서 최종 합격자다. 그리고 필기까지 합격하고 면접까지 합격하고 나서 미수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당장 연수를 받을 수 없었던 분들이 했죠. 그런 분들에게도 이제 연수까지 받아야 자격증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연수 비용이 물론 있죠. 연수 비용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일정은 합격하고 나면 면접에 합격하고 나면 이제 공지가 좀 됩니다. 최종 합격자 그래서 자격증 교부가 되죠.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 후에 연수까지 맞춰야 자격증 교부가 돼요. 그래서 필기시험 합격하시고 면접까지 합격했는데 나 자격증이 빨리 필요한데 연수를 아직 못 받았다. 그런 분들은 이제 그 합격한 것까지에 나오는 어떤 자격증까지는 아닌데 내가 합격했다. 이런 확인증 같은 게 발급이 돼요. 사전에. 그래서 어디 내가 뭐 어디 취업을 해야 되고 어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 연수는 못 받아서 자격증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다 합격한 거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확인증 같은 거는 발급이 되는데 최종 자격증까지 받으시려면 연수까지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청소는 상담복지개발원에서 교부한다. 3번. 이게 중요하죠. 면접 진행 방식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많이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주변에 혹시 합격하신 분들 있으면 이제 많이 물어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확인이 됐는데 약간 약간 약간씩 또 바뀌기도 하니까 그것들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면접 유형은요. 그룹 면접이에요. 1대 1이 아니라 시험 진행 시험 감독관 감독관도 다수고 한 3분 정도 앉아계시죠. 그리고 면접생도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2, 3명 같이 들어가죠. 그룹 면접으로 진행한다. 같은 사례를 부여받고 면접관의 질문에 차례대로 대답한다. 들어가기 전에 사례 이렇게 A4용제 사례 준다는 거 얘기 들으셨죠.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본 강의에서 거의 다 다룰 거니까 사례를 이렇게 줘요. 사례를 면접 딱 진행되기 전에 물론 사전에 알려주진 않죠. 딱 면접 보러 갔을 때 그 자리에서 딱 줍니다. 면접관 앞에 들어가기 전에 전에 보고 들어가죠. 근데 같은 사례를 주죠. 같은 사례를 부여받고 면접관의 질문 그 사례를 딱 보고 나서 이제 면접관 나중에 질문을 하죠. 면접실 들어갈 때 가볍게 이제 목례한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방 같은 데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면접관이 보통 이렇게 이제 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출입구다. 여기 퇴실하는 입구가 또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면접관이 이렇게 셋 있으면 여기에 뭐 한 세 명 들어간다. 이러면 자리가 다 배치가 돼 있어서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도 사전에 다 알려주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때 자리에 그냥 딱 앉는 게 아니라 가볍게 이제 목례하고 그냥 눈빛 마주치니까 목례하고 들어간다. 좌석은 면접실에 들어가기 전에 보통 진행자가 지정해 주죠. 어디 어디 순서 알려주고요. 일반적인 진행 방식 수험생들은 면접일에 면접시험 장소에 도착해서 대기를 해요. 이제 수험자 종합대기실에 대기를 하게 됩니다. 필기시험 수험번호별로 각 면접 대기장소로 흩어져서 이동하고 면접 대기장소에서 면접 진행요원이 수험생에게 봉투에 있는 면접번호를 뽑도록 봉투 안에 이제 면접번호가 들어가 있는 걸 이렇게 뽑으라는 거죠. 제비뽑기 하듯이 보통 5개조로 편성되고 뽑은 면접번호가 자기 번호가 돼서요. 뒤에 번호가 뽑히면요. 많이 기다려요. 앞번호가 뽑히면 먼저 들어가는 거고요. 핸드폰은 반납해야 되고 화장실도 미리 이용하고 면접관은 3명 정도 3명 정도 앉아계십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을 하지만 이제 면접을 면접을 진행해야 되는 그죠? 참 면접을 받는 수험생들은 좀 긴장이 되겠죠. 간혹 압박 면접관이 있다. 저도 예전에 생각해보면 압박 면접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압박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좀 아 어떤 약간 카리스마 있게 또 약간 도전적으로 약간 직면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멘탈을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멘탈을 탁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뭐 혹시라도 말을 길게 하거나 이러면 보면은 그러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1분 안에 답하세요. 이렇게 하시기도 해요. 근데 말을 하다가 말이 막 길어지면 됐어요. 그만하세요. 뭐 이러면서 뭐 정리가 안되네요. 이렇게 압박 면접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때 딱 멘탈을 잘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압박 면접을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그것도 유의해서 그게 나만 어떻게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것들을 보는 거니까 이렇게 내 문제로 다 개인화해서 가져오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흐름상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 진행 시 유의사항은 면접 시 자신의 이름, 학력, 경력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블라인드 면접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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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드러내는 거 묻지 않는 이상 대답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어기면 불합격 처리도 될 수 있다. 면접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된 조치다. 면접 번호만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필기구 지참 안 하죠. 그쵸? 면접 순서는 면접 종합 대기실에 있다가 면접 대기실로 갔다가 면접 번호 순으로 면접실에 입장을 하죠. 면접 질문에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면접실이라면 이 면접실에 이제 들어가고 내가 A, B, C 중에 이제 한 명이 되겠죠. 한 명이 되면 질문을 하시죠. 질문을 하실 때 뭐 A부터 답해보세요. 이쪽부터 답해보세요.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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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이 한 사람한테만 물어보기도 해요. 또 어떤 질문은 여기 B부터 시작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순서가 꼭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가 아니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질문은 누구에게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 퇴장을 하죠. 그리고 면접시험을 마친 수험생이 대기자와 서로 접촉할 시 부정행위 그러니까 여기가 대기장소가 있었다면 이쪽으로 안 나가고 이제 다른 장소로 이렇게 면접 끝난 사람은 나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례를 미리 받던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접촉하지 않는다. 면접 질문 면접실에 들어가기 전에 사례문을 받는데 보통 A4와 뭐 3분의 2 4분의 3 이 정도의 분량 그래서 이제 쭉 읽어야 돼요. 사례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대략 5분에서 10분 정도 주게 되죠. 면접 질문은 사례에 대해서 질문하고요. 사례만 또 물어보진 않아요. 사례도 물어보고 일반적인 상담 이론도 물어보고요. 일반적인 청소년 상담 개관도 물어보고요. 여러 가지도 물어봐요. 최근에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상담 윤리 관련돼서도 좀 물어봐요. 윤리적인 문제는 요즘에 이슈가 많이 돼서 물어보고요. 또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어떤 자질 같은 것도 물어보고요. 간혹 간혹 정책 보통 이 정책 같은 거는 1급에서 많이 물어보기는 해요. 1급에서 그런데 2급도 약간은 전혀 모르면 안 되는 그런 맥락들이 좀 있죠. 그래서 정책 관련해서도 이제 물어보기도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례문을 읽고 그리고 세 번째 점에 보시면 면접 질문은 사례에 대한 질문 일반적인 상담 이론 일반적인 청소년 상담 개관 기타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점에 보시면 수험생들이 순번에 맞추어 앉으면 면접관이 번갈아 가면서 순서 없이 임의적으로 질문을 한다. 사례에 대한 질문 사례 개념화를 해봐라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요. 해결을 위한 개입 전략도 물어보고요. 구체적인 상담 이론을 근거로 인지, 행동, 치료로 접근으로 한 번 해봐라 이런 것들 물어보죠. 또는 해결 중심으로 접근해봐라 이런 것들 물어보죠. 또 상담 목표는 어떻게 잡으면 좋겠느냐 추가적으로 만약에 심리검사를 한다면 어떤 심리검사를 해보면 좋겠냐 이거는 참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추가적인, 추가적으로 필요한 심리검사가 있다면 어떤 게 필요할 것 같냐 그거는 대충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사례를 준다고 했잖아요. 사례를 보면 내담자 이렇게 어떤 가족사항도 좀 나오고 심리검사 결과도 쭉 나와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좀 더 탐색해봐야 할 것들 이걸 이제 생각해보는 거죠. 사례를 읽으실 때 그래야 이제 나중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답을 할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상담 이론에 대한 질문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담 이론을 잘 설명해두는 게 내가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상담관 누구고 대표적인 상담관 인간관은 어떻고 상담 목표는 어떻고 진행 기법은 어떻고 이런 것들 알아서 정리해놓으면 좋죠. 일반적인 청소년 상담 개관에 관한 질문 그래서 특별한 청소년 상담 사례가 있을 경우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이 될 수 있다. 기타 상담자로서의 가치관 상담 윤리 관련 기관 법 이런 내용들 물어볼 수 있고요. 답변을 할 때 요점이 없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거나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인상을 주게 되면 질문 공세를 당할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답변 시간을 많이 안 줘요. 1분이란 시간도 상당히 생각보다 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짧게 답을 하셔야 돼요. 짧게 따다다다 해야지 막 뭐뭐 했고요. 뭐뭐 해서 그래서 근데 그런데 이러면서 한 2분, 3분 넘어가면 보통 면접관들이 끊더라고요. 딱 끊어요. 됐습니다. 다음 분 답해보세요. 이렇게 넘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도록 특히나 이것은 이제 습관적으로 말을 좀 장황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이 좀 길게 계속 계속 늘어지는 이런 분들은 좀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또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한다. 내가 어디서 들었던 어떤 단어 막 쓰고 그럼 이제 잘 모르면서 아는 것 같은 느낌 또는 잘 알고 있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면접관들이 물어봐요. 그 이론은 뭐냐? 무슨 기법인지 아느냐? 이러면서 물어보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정확하게 내가 지금은 정확하게 이 정도까지 알고 있는데 계속 상담가로서 이 길을 가면서 추가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선생님들 자신을 믿으세요. 선생님들이 그냥 자신을 믿으면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 못해 이렇게 위축된 마음을 가져가면 더 알고 있는 것도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선생님들 필기시험까지 합격하셨잖아요. 하실 수 있어요. 믿고. 그래서 이 강의는 그냥 나를 믿는 차원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을 할 때 면접관과의 눈맞춤 아주 중요하죠. 먼 산 쳐다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맞춤. 4번 청소년 상담사 면접시험 채점표가 있어요. 그리고 합격 기준이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총평가 항목이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 자세는 어떤지 청소년 상담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 수련 정도 예의, 품행, 성실성도 봐요.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 판단력, 지도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괄호 2번 합격 기준 안에 그 표가 있어요. 채점표를 바탕으로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딱 이 항목이 있죠. 여기에 상, 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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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이렇게 쭉 점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점수를 합격, 점수를 내게 되죠. 다시 돌아와서 평가 항목 1번, 동그라미 1번에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 자세라는 게 뭐냐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지, 그쵸? 그리고 사명감이 있는지,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청소년 상담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 전공이나 경력에 관한 내용, 이론 같은 거 물어보는 거겠죠. 법령, 정책 이것도 1급에서는 이제 많이 이거를 더 많은 어떤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면서 질문을 하고요. 2급에서도 이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감회하고 또 살짝 다룰 건데 그 내용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청소년, 청소년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프로그램 많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내가 많이 진행한 것보다 진행을 못했어도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는 게 좋은 거죠. 또 예의, 품행, 성실성, 사용 용어가 적절한지, 성실하게 답하는지, 예의가 바른지 아주 중요하죠.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질문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가 아주 중요해요. 저도 예전에 상의 면접할 때 보면 옆에 앉으셨던 분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질문을 잘 이해 못한 거죠. 당황하셔서. 뭔가 다른 얘기를 자꾸자꾸 한 거죠. 그럼 면접관이 다 끊어요. 그래서 질문 내용을 잘 이해. 혹시 못했다면 한 번 더 잘 이해 못했다. 아니면 내가 이해한 건 이건데 이것에 관해서 답변해보면 이러면서 답할 수도 있고요. 논리적인 의사표현능력, 창의력과 판단력에서는 창의적인 청소년 상담력, 그래서 이런 청소년을 어떻게 상담할 거냐 이런 거 물어보겠죠. 또 긴급 위기 상황일 때 어떻게 상담할 거냐. 사례 접근에 대한 창의적이고 적절한 판단력을 본다. 그래서 합격 기준은 면접관 3명의 점수 평균이 15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한다. 불합격은 면접관 3명의 점수 평균이 15점 미만일 때 또 과반수가 3명 중 2명이 5개 항목 중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해서 하. 그러니까 하가 나오면 2명, 하가 나오면 불합격 된다라는 겁니다. 자, 면접의 실제 보면요. 옷차림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아무래도요. 우리가 이제 예의를 위해서 단정한 게 중요하겠죠. 또 앉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웬만하면 이제 등받이가 있기 때문에 등을 살짝 이렇게 붙이거나 아니면 살짝 떼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엉덩이를 의자 뒤에까지. 답변하는 자세, 퇴장하는 자세, 마음 자세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면접에서의 유의사항 보면요. 종교적 관념을 강하게 어필하는 게 이게 그렇게 도움이 많이 안 돼요. 네, 고착된 성격, 태도나 신념, 나는 이것밖에 안 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청소년에 대한 애정, 자격증 취득을 취직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만 보는 거. 또 현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해 두시면 좋고요. 면접 전에 선호하는 상담이론 한두 가지 정리해 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꼭 해두셔야 돼요. 거울 앞에서 한번 연습해보고 나의 태도가 어떤지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도 좋고요. 면접 답변 요령, 너무 전문적인 용어 사용을 지향한다.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전문 용어를 사용하려는 것은 더 질문 공세를 받을 수도 있다.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약간 너무 전문적인 용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영어 표현도 이제 그렇죠? 좀 적절해야 돼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단정적인 표현, 그렇죠? 단정적으로 이건 이거다가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이 좋겠죠. 옆 사람이 다행히도 나한테 그 질문이 먼저 안 하고 옆에 사람이 먼저 그 다음에 나다 그러면 답변을 좀 참고할 수도 있고요. 장황한 거, 애매모호한 거, 초점 벗어난 거, 성의 없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두 가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이러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맥락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경호, 그리고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는 거,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에 다해서 답변하는 거, 편안한 분위기, 잘못된 버릇 유의하고, 면접위원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걸 잘 못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긴장하셔서. 답변 연습해보고, 압박 면접에 유의하고, 면접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사항, 성격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봐요. 이게 보통 나타나는 게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이런 거 강하게. 주변 사람 다무시하고 말 못 알아듣고 이런 거 성격적인 문제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고. 너무 종교적인 관점이 강해서 상담 본연의 기능을 도외시하지는 않는지, 태도나 신념이 고착되어 있는 거,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대답하려 하지 않는 거, 청소년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많은지, 자격증 취득을 이런 것들로 생각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면접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답변, 어느란 목소리,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또 초점에서 벗어난 거, 이거는 많이 하세요. 애매모호한 것도 많이 답변하십니다. 장황한 것도 많이 하세요. 차라리 그냥 잘 모른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러면서 그냥 답변하시면 좋아요. 또 모른다고 너무 성의없게, 너무 현학적인 표현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요. 면접 내용, 일반상. 3명이 면접관에게 받는 질문 수는 보통 5개, 6개. 이렇게 많이 안 받을 수도 있고, 이것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사례 내용 분량은 2급일 경우에는 A4 가득, 3급은 한 3분의 2 정도다. 사례 내용은 유사하고, 2급은 보통, 2급, 3급이 이제 사례 내용이 유사한데, 2급에서는 보통 척도가 많이 사용이 돼요. MMPIA, 청소년용이니까 그러겠죠. MMPIA, 타당도 척도, 임상 척도가 제시되고요. 요즘에는 내용 척도, 보충 척도도 제시도 돼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 척도, 보충 척도도 들어가고, 가끔 TCI도 들어가고요. 가끔 MPTI도 들어가요. SCT도 들어가고요. SCT는 많이 들어갔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거는 MMPIA에서 내용 척도, 보충 척도, 또 TCI 이런 곳들도 들어갑니다. 3급은 T점수가 제시되지 않을 수 있고, 특이한 임상 척도만 부분적으로 제시된다. 질문 방식은 2급에서는 수험생에게 각기 다른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3급은 보통 같은 질문이 던져진다. 개인 및 상담 관련 질문, 2급 질문에서는 당신의 인간관 상담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긍정적 역량은 무엇인가? 네, 무슨 답변 하시겠어요? 이런 질문이 만약에 왔다면. 그렇죠. 뭔가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막상 그 앞에서 대답하라고 하면 막 장황하게 대답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이렇게 한 1분, 1분 30초 정도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셔서 어떤 대답이와도 그걸 바탕으로 응용하면 되니까. 그렇죠. 어떤 질문이 와도 그걸 바탕으로 응용해서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중심 상담이론을 한번 설명해 봐라. 현실주의 상담이론을 적용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봐라. 만약 우울증 앓고 있는 내담지를 상담한다면 어떤 개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 3급은 지원 동기, 인간관은 무엇이냐? 부모가 상담명을 알려달라고 할 때 부모나 교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례와 관련해서 2급에서는 제시된 사례, 사례 개념을 해봐라. 이런 질문이 실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상담 목표 세워라. 이건 많이 나와요. 우울이 깊은 내담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것도 많이 나오죠. 3급에서는 이런 내담자 어떻게 상담할까? 문제점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 같냐? 이런 것들 물어본다. 기타, 기억에 남는 청소년 상담 사례를 한번 들어봐라. 이런 것들 물어보고요. 또 청소년 내담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네, 이거 정리해 두시면 좋죠. 청소년 내담자들 어때요? 선생님들 만나보신. 상담 동기 아주 부족하죠? 보통은 교사가, 부모가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상담자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또 지구력 부족해요. 아무리 봐도 한 10회기에서 20회기까지 끌어가기가 어려운 정도가 많아요. 어려울 때가. 또 인지능력이 약간 인지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냥 청소년 특징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도 있고 동시다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감각적인 흥미와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언어로만 상담을 진행할 때 오래 끌고 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신이 경험한 청소년 사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역전의를 경험한 사례가 있는 거. 또는 모에 의해 상담 시작한 비자발적인 청소년의 상담이 중단된 경우. 진로를 정하지 못해 방황하던 학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경험했던 걸 하나 정리해 두세요. 내가 경험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이거 질문 자주 나옵니다.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상담자가 되면 진행하고 싶은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이건 그냥 알아 두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좀 알아둬야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확 대답이 나오죠. 치유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사회화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난 진로와 관련돼서 상담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교육집단. 그래서 진로,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서. 또는 또 어떤 진로 계획, 진로 결정하는 것. 이것과 관련된 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죠. 생각해 두시면 이런 부분은 답하실 수 있어요. 청소년 쉼터에 머물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그럼 청소년 쉼터에 어떤 학생들이 있는지.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지. 여기 답을 하겠죠. 홀로서의 능력 배양하는 것. 진로, 지도,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력 증강하는 것. 학습 능력 증진. 직업 훈련, 자율성과 독립성 함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진행할 수 있는. 또 이외에도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사회성, 그저 사회성 관련된 프로그램도 진행하면 좋겠죠. 쉼터에 함께 머물고 있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분노, 스트레스 인내력 증강도 있는데. 자기 표현, 자기 주장, 분노 조절.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이런 것들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선생님들이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면접 진행과 관련돼서 다양한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